나 숨 쉴 수 있기를 항상 그대 곁에서 그대가 있어 그대가 있어 숨을 쉰다 빛이 나는 사람 빛이 나는 사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 심리, 사회, 연예현상을 알려드리는 상담 심리학 박사 권영찬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트바로티 김호중님에 대한 기쁜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어제 SBS DNA 싱어 우리 마지막 부분에 김호중님이 나왔는데요 빛이 나는 사람을 불렀는데 정말 방송에서 최초 공연한 모습이 너무나 멋지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파노라마 우리 주마등과 함께 약속 지금 멜론 차트와 각종 차트에서 상의를 랭크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반가운 소식입니다 사실은 우리 김호중님이 발매한 이번 주마등 앨범 사실은 어느 곡이 좋다 어떤 곡이 더 좋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곡이 좋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주마등과 약속이 기에 아주 착착한 기입니다 자 반가운 소식 알려드립니다 멜론 차트, 엘론 차트 7월 27일 기준 아티스트 전체 부분 우리 김호중님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최고 순위가 무려 54단계나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대한민국 최고 아이돌 그룹이죠 우리 세븐틴이 2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최고의 가수 아이유 그리고 임영웅님이 4위를 차지했습니다 자 그럼 멜론 차트 남자 솔로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우리 김호중님이 18단계로 올라가서 1위를 차지했고요 그리고 임영웅님 그리고 지코 그리고 10cm 사실은 대한민국 최고 가수들과 경험해서 아티스트 부분에서 전체 부분 1위와 남자 솔로 부분 1위를 차지했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면서 우리 김호중님의 파노라마, 주마등 앨범 우리 50만을 훌쩍 넘어섰는데요 60만 찍고, 70만 찍고, 80만 찍고, 90만 찍고, 100만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목표 달성하길 바랍니다 오케이? 오케이!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축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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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호중이 가장 빛나는 곳 멜론 스폿라이트에서 인사드립니다 7월 27일 파노라마라는 앨범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되었는데요 파노라마 안에는 정말 다양한 장르의 곡들이 굉장히 많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멜론을 통해서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멜론만이 가지고 있는 정말 다양한 컨텐츠로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리겠습니다 많이 사랑해주세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녕 김호중님의 정규 앨범, 파노라마, 주마등의 뮤직비디오 티저가 공개됐습니다 한마디로 폭발적입니다, 감동적입니다 그리고 제 가슴을 찡하게 합니다 그 사람이 지나간다 여러분들은 우리 김호중님의 주마등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많이 응원해주십시오 그리고 현지 밀라노에 가있는 우리 김호중님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7월 27일 50만장, 60만장, 70만장, 80만장을 넘어서 100만장 꼭 그 꿈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주마등 그 사람이 지나간다 사랑은 지나간다 아픈데도 난 건 나보다 사랑은 지나간다 떠내려가는 저 기억들 그 사람이 지나간다 사랑은 지나간다 네 그리고 김호중님 정규 앨범 파노라마 100만장을 독려하기 위해서 제가 이틀 전에 25장을 추가로 구매했습니다 근데 어제 영상을 올려드리려고 했는데요 우리 신나라 레코드 김호중님이 2위를 차지해서 오늘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주마등과 함께 저도 응원하기 위해서 추가로 구매했습니다 여러분 화이팅 하시고요 그 꿈은 언제든지 실천으로 옮기면 이루어집니다 50만장 넘었으니까요 60만장, 70만장, 80만장, 90만장 넘어서 꼭 100만장 그 사람이 지나간다 사랑은 지나간다 아픈데도 난 건 나보다 사랑은 지나간다 떠내려가는 저 기억들 그 사람이 지나간다 사랑은 지나간다 그 사람이 지나간다 사랑은 지나간다 아픈데도 난 건 나보다 사랑은 지나간다 사랑은 지나간다 떠내려가는 저 기억들 그 사람이 지나간다 사랑은 지나간다 그 사람이 지나간다 그 사람이 지나간다 사랑은 지나간다 사랑은 지나간다 아픈데도 난 건 나보다 사랑은 지나간다 떠내려가는 저 기억들 그 사람이 지나간다 사랑은 지나간다 그 사람이 지나간다 사랑은 지나간다 아픈데도 난 건 나보다 아픈데도 난 건 나보다 그 사람이 지나간다 사랑은 지나간다 아픈데도 난 건 나보다 사랑은 지나간다 떠내려가는 저 기억들 그 사람이 지나간다 사랑은 지나간다 그 사람이 지나간다 사랑은 지나간다 아픈데도 난 건 나보다 사랑은 지나간다 떠내려가는 저 기억들 그 사람이 지나간다 사랑은 지나간다 그 사람이 지나간다 사랑은 지나간다 아픈데도 난 건 나보다 사랑은 지나간다 떠내려가는 저 기억들 그 사람이 지나간다 그 사람이 지나간다 그 사람이 지나간다 아멘